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수업시간에 활용하려고 하는 소소한 도구들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.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코팅지들이구요. 이것들을 이제 수업시간에 활용을 할거에요.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자, 이거는 별이죠? 별 모양을 제가 이렇게 세 개를 만들었네요. 아, 종이 울렸네요. 그냥 가겠습니다. 중요한 표시들을 이렇게 별들을 사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자, 그리고요. 이거는 기분이 안 좋을 때.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한테 서운할 때 이걸 이제 사용하려고 해요. 제가 기분이 나쁩니다. 이런 식으로요. 그리고요. 이거는 저도 사람인데 실수할 수 있죠? 미안할 때. 사용할 겁니다. 사과합니다. 라는 거죠. 그리고요. 이거는 이거 감이죠? 여러분들이 수업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를 확인할 때 사용할 겁니다. 이런 식으로 해요. 감 잡았나요? 감이 떨어졌네요. 감이 옵니까? 이런 식으로 해요. 자, 그 수업시간에 그냥 말로만 하면은 좀 여러분들이 지루할 것도 같고 좀 주의가 분산될 것도 같고 그래서 이렇게 도구들을 사용을 하려고 하니까요. 혹시 온라인 수업에서도 이거를 사용할 수 있을 텐데요.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. 열심히 하려고 하는구나. 라는 성의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이제 수업으로 또 만나겠습니다. 파이팅! 파이팅! 파이팅!